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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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넌 트위치 파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? 술이 다 공짜로요? 술이 공짜라고? 아니에요? 아니야 거짓말 하지마요! 아니야 아니야 사고 먹어야 돼 아 진짜요? 파차로? 거기서 공짜로 주는 건 오렌지 주스 밖에 없어 아 그래요? 파티인데? 매일에 대접한다고 좋겠어 그니까 대접이 서비스 제공 음료수나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술은 사먹어야 돼 그런 거를 사야지 그 트파에서 그 개체한 그건 회수할 수 있지 운영비를 파티인데 달라고 해야돼 아 그리고 이번에 가는 곳은 거기다 다다미처럼 돼서 신발 벌려야 된다 아니 아니 말이 좀 웃긴 것 같은데 진짜야 무슨 시발 천반붕에 다다미로 된 법이 있어요 아 진짜 내가 1분식으로 돼있어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이미 다른 스트리머들 다 얘기했을걸? 내가 아까 뭐 얘기 공유된 거 없어요? 아 진짜 했는데 아 저 지랄하지마요 그거랑 사진 없었는데? 야 너네 스트리머도 아니면 뭘 자신있게 말해? 아까 그 트위치 파티 관련해서 스트리머들 방송했던 것들 다 나왔잖아 수순이 조절하라 너보다 얘들 맨날 알자가지고 쏠려진다고 그거 생각해야돼 인사멘트 셈박파티도 그거 하거든? 들어가면 레드카펫 같은 거 깔려있어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스트리머도듭니다 포부 얘기해야돼 포부요? 아 진짜 아 저 거짓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셈박 파티 클립으로 나오잖아 아 셈박이란다 너 그거 연습해야 돼 내년 각오를 얘기해야 된다고 진짜 포토존이 있어요? 응 지금 연습하라고? 자 안녕하세요 김별님 아니 파티인데 이런 거 왜 있어요 그걸 하고 하는 거야 다 찍는 거야 파티에서 그런 거 하고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트위치에서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게 있어야 우리가 하겠죠 해주는 게 없잖아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이게 닭이 높아 제주도에 직접 딴 걸로 만든다고 하거든? 그거 먹기 힘든 건데 그거 주니까 우린 해야 돼 잠깐만요 메일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 장소 바뀌었다고 메일이 왔었거든요? 야 너한테 의심 많은 데는 트위치 파티 못 데려가겠다 됐어 그만해 안 가 집에 가 너 아니 기장 야! 방송하는데 누가 핸드폰 해 아 지금 거짓말이니까 메일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줘봐 내가 살아줄게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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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별님 지금 와나나님의 교육을 믿으면 손을 흔들어주세요 너는 어쨌든 포브가 있을 거 아니야 스트리머로서 해 아무도 없어? 아니 그래도 뭔가 재밌는 게 별겠다 왜 방송해? 재밌죠 재밌게 하겠다 그렇게 노력해서 재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스읍 못됐다 근데 너 거기서 말 잘못하고 재밌게 놀잖아 트위치 파티를 가면 비밀 요원들이 숨에 심어져 있어 무슨 비밀 요원? 아니 근데 봤는데 개 노댐 드림만 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놨다가 파트너 잘라 제시코리아 안녕하셔뻔? 이러고 있다가 재밌는 거 없는데? 경호원들이 재밌는 안 들으면 감시한다고 성부에 보고해 너 다음날 파트너 잘려줄까? 그냥 깔깔게 준비해 간 거 좀 해야겠다 거기서 넌 최고야 돼 월클리 아니야 지금 와나나님 수업 받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면 손을 흔들어주세요 귀질래? 나 진짜 너무 리얼로 설명해줬어도 재밌다 진짜야? 응 솔직히 다다미만 뻥이야 아니 근데 진짜 순호 사 먹어야 돼요? 아 진호? 응 더 비싼 술 밖에 없어 그거 약간 저렴하게 인하하는 거지 아 진짜로? 나 파티는 다 공짜 주고 공짜 안 좋은 줄 알아 너 같은 이제 공짜 좋은 애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돌리움도 한때 그랬어 공짜 파티를 너무 많이 갔지 아 나 꽁으로 먹는 줄 알았어 도대체 머리 빠져 빨리 빨리 진짜 진짜 트위치 관계사 너 인상한다 너 파티는 거 티나간다 아 시발 외국인 파틴도 있으면 바로 조심해라 헤이 파티야 아니 시발 그거 봐 미친 애 이거 시비야 내가 인터넷에서 봤거든? 컵테일 할 때 컵자가 잘못 발음하면 컵 약간 그게 코추란 말이네 아 진짜요? 어 그래서 코크 이거 잘못 발음하면 큰일난데 그래서 외국인 파티님들이 잘못 들으면 콕테일 주세요 아 테일이 또 꼴이잖니? 꼴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테일 테일 어 진이랑 토사물일 수도 있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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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아 ㅅㅂ 나 그건 아는데 뭐? 예.. 예.. ㅅㅂ 뭐라고? 아니.. 아 얘 거랑.. 미도리 샤워는 너의 미도리에 나날 봤어? 그게 뭐야? 아 나 그거 아는데 그 코코넛 향기 나는 거? 몰.. 몰디브.. 몰.. 몰디바? 몰디브 아닌데? 모히또? 아니야.. 둥밤치니 파는 거 있었는데 진짜 알아? 아.. 시커레 ㅅㅂ 아니 모히또 아니야 모히또 아니야! 너무 힘들어! 미안.. 요켓도 미안.. 아 말리브야 맞아 말리브야 말리브에 포카코넛 한 번 진짜 개 멋있어 말리콕이었나 그거를? 자 또! 지금 말인데 마티니 말하는 거 아니야? 빈지노가 이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삭제했다는 소문이었어 이거 빈지노 노래 아니에요 그거 누구까지? 포 Itu 아 디피안 그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정아 이 아름 Rab conse는 그러면 어우.. 7월 7월? 이거 좀 맞나.. 잠깐만... 이걸 맞잖아? 진짜 어디 지내냐? 준주라이 어거스트 에이프릴 아, 근데 나는 줌먹 좋아해 솔직히 나는 줌먹 맛있어 제대로 된 데서 하면은 줌먹이 진짜 맛있어 에이프릴은 씨발 죽어고 에이프릴 파는 파는 준주라이 어거스트 아니지 에이프릴은 에이.. 에이 키스 에잇 잊지 마 아.. 애플 매이준.. 애플이잖아.. 아.. 애플언니인가? 제니월이 1월 페비월이 2월 뭐라고? 패비월이? 제니월이 패비월이 마츠 에그 제니월 페브리 마츠 애플 매이준 슬라이오 오셉템벌 이거 뭐예요? 이 노래 몰라? 제니월 페브리 마츠 애플 매이준 아 이거 아니에요! 이거 국룰이야! 뭐 아니에요! 불러봐! 다이НА의 베블랑 으ㅔㅔㅔㅔㅔㅔㅓㅔㅔ 그럼 그!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인데요 전 그거였어요 그건 오리지널 망... 망친 그거 카피추가 부를 만한 노래 아니야 아 이거야 이거 저 이걸로 배울 줄 알아? 이걸로 배웠네 그럼 작가는 그거야 할까요? 그네무슨 없었는데 그런 거? 그네무슨 없었어요? 전 두 개로 배우는데 그네 그네 공식공식 형아 저 공연한 거 아니야 씨오아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정치적인 성향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이거요? 음 안심한 거 아니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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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건 동답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? 어! 근데 근데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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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근데 공식공식 x는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사이 시 그니 공식 다 외웠다 이걸로 끝났어 그.. 왜 웃어요? 왜 웃어요? 이거 누워있어요 야 그거를 틀파가 쭈워버리라고 근데 근데 공식공식 근데 근데 공식공식 x는 2에 분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공식 다 외워네 그냥 그냥 아니라고요 시발 레바님이랑 나랑 작가님이랑 과로사님이랑 이렇게 4명이서 이제 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작가님이 오면서 음식이랑 술 돈 내고 먹어야 된다고 해서 저 진짠 줄 알았지 뭐예요 하하하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과로사님이 돈 내고 먹어야 돼요? 이런걸 어제 그리고 과로사님이랑도 인사하고 너 윤루트님 알아? 알지 김블루님 알아? 레바님 알아? 알지 레바님이랑도 꾸멈졌어 어제 튜파 쩔더라 진짜 스팸러다 wa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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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a